언제쯤이 더위가 식을까요? 오늘도 역시 무척 덥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 대구가 3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는 만큼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 또 과일과 보양식도 자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아침부터 낮 사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청주 25도, 광주도 25도, 대구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33도, 청주 34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